인천 순봉교에 오신 새신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하모니 커프스카이어 부부합창단에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섬김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부합창단은 홍광하 원로 장로님을 단장으로 또 권영훈 장로님을 부단장으로 우리 홍성남 장로님을 총무로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모니 커프스카이어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고요. 새생명 전도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니 커프스카이어 홍진기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니 커프스카이어 감사합니다.